네,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칭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의사 나와주셨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조정받을 때 또 하이킥 시원하게 날려줘야겠죠. 오늘은 어디에서 포인트를 잡아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주제는 겨울엔 게임이지입니다. 게임이죠? 네, 겨울엔 게임을 해야죠. 방콕을 하면서. 티벳만 있어야 되는데. 네, 린저씨들의 계절이 왔습니다. 겨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주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 말에 NC소프트를 얘기하고 게임주를 거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지만 한 6개월 만에 다시 또 들고 나온 겁니다. 가장 성수기인 4분기에 최근에 호재가 들려왔죠. 외자판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컴투스의 좋은 이야기가 썸머너즈 워, 한라뇨형이 된 이후에 최초로 4년 만에 나온 외자판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중국의 40조 시장이 열렸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시장의 하루짜리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하루 만에 나타났다 식으로 들었는데 투자 업종과 투자 심리는 개선됐지만 그 이후에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지면서 시장이 하루만 반짝거리고 말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찬찬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게임 업종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북미와 그리고 동남아시아, 일본만 서비스를 했던 업체가 40조 시장이 열렸을 때 중국에서는 4년 동안 우리나라보다 퀄리티 좋은 그러니까 개발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갔을 때 결코 탄탄한 예전만치 않은 그런 경쟁력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들어가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외자판호가 열린 다음에 추후에 앞으로 게임사들이 어떤 속도로 얼마만큼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해서 하루짜리 이슈로 넘어갔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외자판호가 안 내렸어도 충분히 실적이 나타났던 게임 종목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종목 내에서도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재평가가 일어나지 않았던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겠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 능력이라든가 그동안에 보여져 왔던 것들이 지속해서 서비스를 못했던 것들이 새로운 시장에 열렸기 때문에 사실 악재라기보다는 호재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하루짜리 이벤트로는 묻히기엔 너무 아까운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정부 정책 중에서도 중재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도자료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국 전체 게임 시장 규모를 보면 중국도 2014년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작년도서부터 다시 또 연간 추이가 와이오와의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키움 리서치 자료만 보더라도 중국 선장에 진출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렇게 보겠고요. 국내에서도 사실은 2013년도에 중독 방지법이라고 해서 마약술 도박 게임을 규제하겠다라고 해서 여가부에서 들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 게임 보도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게임 개발자들이 우리가 마약상인가 그런 탄식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뉴딜 정책의 인터넷과 게임 업종이 포함돼 있어서 정부 정책과 스탠스 변화도 나타난다. 그래서 게임 업종을 다시 또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루로 끝나는 중국 판호에 대한 이슈가 아니다. 겨울엔 게임이지. 그래서 첫 번째 하이킥 종목으로 갖고 오신 종목은 좀 예측이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와 컴투스 근데 제가 왜 와 했냐면 목표가를 무려 하이킥을 25만 원까지 날려주셨어요. 항상 제대로 하이킥 날려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15만 200원인데요. 충분히 릴레이팅 가능한 구간이고 지금같이 똑같이만 벌어도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 가격 교재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서머너즈 워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컴투스가 계속 10배 정도의 다른 게임사들과 달리 1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이유는 서머너즈 워에 대한 매출 기대가 매출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한 게임에 대한 치우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컴투스가 다른 게임 업종 내에서도 다른 종목들과 달리 밸류에이션 10배 내에서 계속 PER 배수 10배 내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최초로 사실 나왔던 내용처럼 외자판으로 발급이 됐고 그다음에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마켓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가능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좀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처럼 25배, 20배만 받아도 컴투스는 목표 주가 도달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지겠고요. 또 한 가지 신작 게임이 나왔는데 이제 한쪽에 치우친 매출 기대가 이제 양날의 검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CBT를 했기 때문에 이제 2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됐고 증권사마다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중에 최고 목표가가 25만 원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목표가는 타당하다 싶어서 25만 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머너즈워가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매출 증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100년 전쟁이라는 게임입니다. 계속해서 뒤로 이루어졌다가 이번에는 드디어 출시한다고 하니 2월 달에 출시가 된다고 하면 1매출 7억에서 5억 정도를 기대하겠고요. 안정화됐을 때 3억 이상의 매출을 기대한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에서만 1,600억의 연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은 애드가 되는 게 한 800억 정도가 애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컴퓨스에 대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서는 컴퓨스를 다시 한번 재조명 받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생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판호의 주인공이죠. 컴퓨스 25만 원까지 하이킥도 제대로 날려주셨습니다. 컴퓨스에 입은 두 번째 하이킥 게임주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펄어비스입니다. 큰 종목도 가지고 오셨어요. 펄어비스의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까요? 지금 24만 원선 부근에서 움직이는데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봐주셨네요. 네, 30만 원 이상 되는 목표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목표가 30만 원은 이 종목 역시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성수기인 겨울방학 시즌에 대규모 이벤트가 있어서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PC 버전 퍼블리싱 계약이 종료가 되면 펄어비스는 자체적으로 퍼블리싱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기대신작이죠. 붉은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검은 사막을 서비스하고 있었던 회사가 기대신작이 나온다라는 내용인데 조만간 게임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은 21년도에 5,393억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2022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는 7,620억으로 약 한 50% 정도 매출이 성장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1,700억에서 2,800억으로 2년 뒤에는 PER이 11배 정도 수준으로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고 펄어비스 역시 아까 말씀드렸으신 외자판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겨울철 게임의 성수기 컴투스와 함께 펄어비스에 대한 하이킥을 날려주셨습니다. 게임주들의 또 힘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9점 뚫고 하이킥 에디션권 이기택 이사통에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